안녕 오늘은 남산에 무슨 실내동물은 왔는데 남산 오늘 오늘 남산에 실내동물은 없습니다 잠 빼주세요 죄송해요 오늘 남산 엔타워인가? 거기에 실내동물은 와서 거기 실내동물은 케이블카 타러 왔어요 신대동물은 케이블 타러 가는 게 아니라 신대동물은 가려고 케이블 타러 왔습니다 신대동물원 신대동물원 나래가 목이 아파가지고 감기 걸렸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소리 안 들리죠? 크게 말할게요 크게 말할게요 여러분은 일단 표를 끊어볼게요 표를 끊고 밖에 나가서 봐요 안 들리죠? 밖에 나가서 봅시다 안녕 저희는 지금 케이블 타러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 계속 가! 근데 케이블 타러 온다 무서워? 아니? 밑에도 뚫렸나? 아니 밑에도 안 뚫렸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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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원래 30도 많은데 맞나? 다행이야 원래 이거 여름에 다는 거가? 몰라 밤에 몰라 밤에 밤에? 나도 잘 안 타지 않아? 밤에 타지 밤에 타지 연기세가 어떻게 된 건가? 음 오 다리 진짜 이쁘다 오 다리 진짜 이쁘다 여기는 남산이라서 관광지라 오늘은 외부 분들도 많이 찾아오세요 출발 오우 출발 야 진짜 너무 좋은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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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어지럽다 이거 걸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야? 걸어 올라오면 큰일 날 뻔했네 20분이면 가 이거를? 네 아 이거 먹을 게 있어? 다 왔습니다 여기가 꼬대기야? 아니 꼬대기 아니야 남산타워 쪽이야 저네? 쩌네? 조금 무섭네 그렇지? 네 뭐야? 잘 보여 여기가 남산 뭔 타워? 엔타워 맞지? 남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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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타워 이게 왜 엔타워인지 알아? 남산이라서 니은 아니야? 엔 나레 나레가 세운 거야? 응 이거 내 거야 우와 여기에 동물원이 있다 해서 왔는데 근데 어디 있는 거야? 동물원이 어딨죠? 근데 이 안에 어떻게 동물원이 있지? 그러니까 나 저기 적혀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 내가 어디요? 여기가 4층이야 여기가 4층이야 valves 은행 와 양파다 == 응 모기도 주네 근데? 엔고산 주면 안 되죠? 빨간색아 빨간색에 뭐 주면 안 되는데 기니피고 줘 가요? 진짜? 오 살아있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왜 말 안하지? 말 안하는 건가? 저도 어머 예 저도 돼요 이렇게 먹고 싶어? 진짜 당근 말지? 당근 아니야 당근 아니야 씨앗 줘야 돼 씨앗 줘야 돼 얘 금방 들어간대 라쿤 손이 다 달렸네 얘 밥 씻어서 먹어요 이렇게 뻥이네 보여주세요 밥을 주면은 우리랑 밥이랑 씻어서 먹어요 라쿤 겨울이에요 지져요? 귀여워 맛있어? 어떡해 한 번만 더 만져볼게요 근데 진짜 부드럽다 여기가 좋아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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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그지? 나래야 앵무사 한번 해보자 진짜 그 씨앗줄에 나를 잘못 줬어 아까 전에 씨앗줄인데 손가락으로 줄까? 이렇게 손바닥에 놔둬 이렇게 나도 얘가 해버린 거 같아 아 무서워 니가 붙어 해 제가 한 번 이름이 뭘까? 청금강 앵무야 아까 꼼꼼인데? 맛있어? 우와 나를 어때? 내 친구 소개할게 누군데 소개해줘 너 내 친구 맞지? 마지막 먹어 좀 더 올게 나를요 예쁘다 은요우 봐 은요우? 좀 더 은요우 봐 사진 은요우 문 닦아 은요우래요 은요우래요 왜 떨어져서 그랬어? 미어캣인가? 근데 얘 미어캣이야 얘 걔 아니야? 얘 몇 살이래? 티몬가 나리야 얘 걔야 티몬가 품바에 티몬이야 알았네 새끼래? 아니요 내 새이는 몰라요 왔다 안녕 귀엽다 어이 침칠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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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야 나왔다 얘는 못 만지겠어 피카츄래 피카츄래 얘 털 장난 아니야? 모티 만든 애라서 어떡해 언니 왜 그래 애기 애기 뭐야? 진짜 예쁘다 장면조 장근 귀여워 천천히 먹으네 원래 빨리 먹으네 귀여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귀엽다 진짜 나 쥐 진짜 무서워 얘는 쥐 같지 않아? 귀엽다 신첼라 신첼라 이거 하나 하나 더 주면 손가락 다른 손에서 잡고 먹어요? 아니요 다 먹고 아 다 먹고 먹어요? 욕심이 없네 응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이름이 뭐예요? 손아야 아호 저 귀여워 얘는 먹이 못 자요 그래요? 얘 이름은 뭐예요? 신첼라 나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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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리 와 봐야지 나 이리 와 봐 뭐해? 뭐해? 너야 나 뭐 이거 해주세요 에이 오케 알수 있어 오케 잠배주세요 죄송해요 잘 됐다 아까 나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땡통났다 바로 앉군 여기 키우는 고양이에요? 너무 예쁘다 안 돼요! 머리카락 누르면 안 돼 내 머리카락이라고? 내 머리카락이라고? 귀엽다 나도 고양이 키우고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요? 이름이 뭐예요? 미키예요 미키 야 오줌만 줘 머리카락이 장난감이 줄 알고 그랬어요 아 그래? 귀엽다 자 갖고 놀아 미유 장난감 아니지만 완전 몰래테네 귀여워 걸어요? 건지 발 있는데 귀여워 얘 고양이도 귀엽다 강아지랑 느낌이 다르게 만져볼래? 응 고양이 한 번도 안 맞아봤지? 난 고양이를 키웠는데? 아 응 그럼 만지지마 나는 만지지마 하지마 이름이 뭐예요? 니키라고 니키라고 했잖아 아 그래요? 니키 노셀리아 안전 애기네 안전 애기네 내가 네 엄마야 뭐래 얘네도 발바람이 되게 귀엽다 얘네 뽀뽀 안하겠지? 얘네 발바람이 되게 귀여워 안녕 니키야 니키 안녕 가고 가 거기서 안전 애기네 쉬드타임 나에게 공연한 이상형 어렸어? 얼굴 어디있어? 여기 얼굴 움직이요? 멈췄어 봐봐 나 봐봐 진짜 멈췄어? 어때? 지금 두 꼴의 쌈이 근데 진짜 부드럽다 나를 보고 잘해도 그래 생각보다 느낌 좋아 얘는 아까 노란 애보다 괜찮아 노란 애보다 얘가 훨씬 좋은데? 만져도 돼요? 여자에요 나보다? 뭘 만져? 부러워 귀여워 입에 뽀뽀해봐 싫다 움직이는 거 점검 남자에요? 그래서 넌 별로 안 좋아 하려고 뽀뽀해봐 입에 뽀뽀해봐 아니 사지 말고 입에 뽀뽀해봐 나 뱀이랑 뽀꺼는 못하겠어 근데 여기 있잖아요 장소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볼거랑 즐길거랑 눈으로 애기들을 데리고 있어 이게 동물은 못하고 괜찮을수도 있어 가자 이제 재밌어 재밌었어? 나도 여기 주고가자 카운터 어디가? 거북이 주는줄 알았어 나 설마했어 빠른데? 의외로? 더 빠른 애가 더 느린 애를 타네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영리하니까 나를 이제 가 우리는 거북이 빠빠이 하고 거북이 빠빠이 계속 나오네 안녕 다시 가는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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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우와 저게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어 은근히 여기는 남산파워전 파이주였습니다 어? 포켓몬 포켓몬 할지 여기가 나빠 왜 뭔데? 제발 나오지 말아야되 제발 나오게 말아야되는게 뭔데? 이상해지 그게 왜 제발 나오지 그게 왜 제발 나오면 안돼? 싫다하고 이상해지는 그게 왜 싫어? 이상해지는 싫다 아 이상해 씌 이상하나봐 한 번만 껴봐 껴봐 그래도 뽑았잖아 나를 이거 난 그거 한다고 말이야 괜찮아해 싫어고 나를 싫어고 나를 싫어고 해 난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필요 없으니까 포켓몬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다 오오 해 빨리 오 장난 아닌데 나를 나를 이상한데? 이상일씨 아 피카츄 내가 한 개 뽑아볼게 피카츄 나오면 나한테 바꿔줄거야? 하이이는 절대 안 바꿔준다 피카츄랑 바꿔준다 피카츄 제발 아 이상일씨도 귀여운데? 피카츄 꼬부기 나와도 이상일씨 할래 파일이 나오면 바꿔줘 파일은 나도 좋아하는데 파일은 나도 좋아하는데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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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꼬부기 아니야? 귀엽네 근데 솔직히 끼면 이상일씨보다 꼬부기보다 이상일씨가 나온 것 같아 너무 민머리 또 민머리 대머리 같지 않아?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상일씨가 훨씬 예쁜데? 응 봐봐 이상일 얘 이상한데 꼬부기 좋아 어때 짠 내게 더 예뻐 보자 나의 거 조금 귀엽긴 하네 가자 시시시시시 진짜 이렇게 해 해봐 시시시시 진짜로? 꼬부기는?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 거짓말 거짓말 덥잖아 토끼랑 뱀 맞는 거 재밌었어 그거 나도 엄청 재밌었다 근데 솔직히 그 우리 동물원 가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만져서 재밌었어 난 근데 난 다음에 가보고 싶은 곳 있어 오 뭔데? 돌고래 어? 돌고래 나 조심해 밑에 보고 가 너나 그래 나는 밑에 보고 가잖아 나도 밑에 보고 가고 알았다 돌고래를 보러 가고 싶다고? 신라서 돌고래 만들 수 있는 곳 있어 어디에? 서울에? 가보자 가보자 아니 아니 제주도에 제주도에? 그럼 제주도로 가보자 나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다 나도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다 우리 비행기 날에도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지? 응 나도 타봤는데 나는 일본이라 영국 영국을 갔다고? 러시아 러시아 와 쩌네 비행기 신발 벗고 타는 거 알지? 어 빨라지 비행기 안에 노래방 있는 거 알지? 비행기 안에 노래방 알지 나도 여기야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여기가 어? 땀 났네 고마워 배고파 밥 먹는거죠? 밥 못 먹지? 더우니까 더운 거 먹어야지 돈까스? 돈까스 먹어볼래? 힘내 여기 맛있나? 안 먹어봤다 근데 사실 난 고기를 좋아해 근데 사실 난 고기를 좋아해 고기 먹자는 뜻이지 돈까스 먹자는 뜻이지 아니잖아 아니 말을 하는 거잖아 응 너는 뭐 좋아해? 나는 고기 좋아하지 응 아니 돈까스도 먹고 싶은 거야 돈까스도 고기니까 오그랫동안 그렇지 아니 난 구워먹는 거 네 아 아 초콜레도 먹고 싶어 아 명동 주꾸미 진짜 맛있는데 근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명동은 어딜가자 사람 많다 아이가? 아 아 맞지? 백통리 아 백통리 백경몽 고기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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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기다리고 내려갈 때 찍을게요 아 아 한 아 한 아 아 아 아 아 이 계단이 그 유명한 삼순이 계단이에요 왜 삼순이 계단이에요? 하나 둘 셋 가위 가위 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일부러 카메라랑 가방이랑 가지고 올라간거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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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키 크니까 으 으 아 힘이 불쩍불쩍 나는데 으 으 으 으 아 나 솔직히 이게 너무 더워 어 나 그래서 뺐어 사실 으 그게 털이라서 으 으 아 그래도 끼고 있었어 으 잘했어 여러분 저는 녹조가 돼서 집에 갈래요 으 아 오늘 너무 더운 데 있어 가지고 너무 빨리 지쳤어요 둘 다 시 시 시 아 여러분 진짜 남편 타고 재밌었긴 했는데 여기 진짜 좀 더우니까 어 벗고 오세요 벗고 허 벗고 오세요 진짜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 퇴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가면 재밌는 것도 많고 먹는 것도 많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 오시고요 어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리 요거라도 아무리 악성 댓글을 달아도 뭐 하하하하 나 나 안녕 안녕 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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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유튜브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아니 우리 커플명을 왜 안 지워주지 어? 빨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커플명은 뭘까요? 나르트리 물 하긴 하는데 좀 지워주세요 우리도 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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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났어 더워 잠시만